자, 오늘도 WL... 아니, 집어넣으세요! 오케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중립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살짝, 살짝 한번 해보세요. 넘으세요? 이제 거운데 넓은 데서. 오케이. 이제 상디님 한번 주보시겠어요? 떠내려갑니다. 빨리 쓰세요. 그렇죠. 올라가서 하시는 거예요. 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상디님. 지금 RC 최초로 RC 포트를 합니다. RC 포트. 역시, 자동차 했다 보니라. 과감해요. 더 당겨야 됩니다. 한 50분씩 쭉 당겨야 돼요. 그렇죠. 쭉 당겨야 돼요. 한 5초 이상 당겨야 돼요. 자, 시작. 5, 4, 3, 2, 1. 아, 저렇게 되는데.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 좋지 않습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네. 코너 쓸 때 살짝 줄이시면 쉬어. 벽에 가까웠다 그러면은 딱 속도 줄이시고 코너 들면 돼요. 그렇죠.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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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좀 부드럽게. 앵, 앵. 편성 속도 되게 빠르죠. 저 당겨도 돼요. 한 5초 이상 당겨도 돼요. 쫙 당겨서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오늘 물살이 그래도 좀 비가 와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원래 여기 막 이상한 부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왔다가 왔다가 온 다음에 뭐냐. 비룡이 한번 집어 던지세요. 저분 손님께서 아니, 왜 제대로 안 쓰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20초. 잠깐만요. 자, 집어 던지세요. 네, 집어 던지세요. 네. 오, 피하기. 오, 역시. 오, 코너링. 자, 집어 던지세요. 멀리, 그냥 멀리. 지금. 자, 뒤집어 던지. 뒤집어졌두 뒤집어졌. 회전, 왔다리아って. 그렇죠. 벌이 굽니다. 한 10초. 또, 저, 저. 오, 오케이. 와, 하주. 하주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 시원합니다. 코너 싹. 그 다음에 끼지말고 그대로. 싹. 자, 그 다음에 그 턴에 돌아갔어요. 뱅글뱅글 뱅글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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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더 뱅글뱅글, 그렇죠. 좋았어요. 오케이, 배터리, 앵력이 아니라 그대로,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 유지하면서? 오케이, 속도 유지하면서? 오케이, 속도 유지하면서, 오, 오케이. 파자책도, 오른쪽도 있죠? 팔자주행, 팔자, 자, 칼로 붙여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약간 물들어간 거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배터리, 몇 년 많은 거라서 물들어갈 수 있어요. 물만 빼볼게요. 봐보세요. 물들어간 느낌이 오죠? 물들어갔던 느낌이. 왜냐면 이게 사실 2차 200인데, 2차 200인데, 2차 700을 넣었거든요. 리얼라이프 하시겠어요? 이거 한 번 편집해주세요. 물 빼는 거, 편집하는 거 같지만, 예. 이거 화질 되게 좋다고요. 뭐지, 여기? 어, 없네요. 없나요? 어, 무너가서 그런가? 어, 있습니다. 예. 물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큰 그림이었어요. 속았죠, 여러분들? 아직 물 안 들어갑니다. 저번에 2차 700인데, 배터리가 4개가 잠겨, 4개가 잠겨 됐는데, 3개만 잠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진짜. 아니, 배터리가 어떤 거, 약간 2차 700 물이 약간 두꺼워질 수 있고, 사실. 근데, 예. 이제 집어 던지세요. 제가 던질까요? 확 확 던져가지고 그냥, 자, 집어 이제, 뒤면은? 뒤집어져야 되는데? 아, 아까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기사입니다. 안 좋은 생각만 해서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이씨만 하면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우와, 좋아. 아이씨와 함께 하세요. 이거 좋아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노? 좀 더 깨끗해진다. 이야... 연탄이 괜찮죠. 아, 이거 진짜? 돌멩이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눈 좋으시면 아우 살짝 앞으로 갔네 S자 와드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 숫자 되게 빠르죠 없다 삐삐서 하자 삐삐삐 자 그리고 오늘 숫자 오는거에요 바로 와 수영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어때요 좋은데요 물도 안하면 마지막 한번 확인해주세요 깜빡거리네 그쵸 빠떼없다 지금 깜빡깜빡거리면서 에드들이 있어요 자 빠떼없다고 빠르게 갑니다 배터리가 물이 와 물 안들어났어 오케이 배터리 여기까지 끝 모르농타이 네 장애플 서펜트도 많이 오세요 빠뜨리 2700 안 보이네 2700 깜빡거리네 깜빡거리네 오케이 oke 그렇죠. 좋았어요. 오케이 배터리. 엔진이 아니라 그대로.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쇄속도. 오른쪽에 있죠? 팔자주행. 팔자. 칼로 붙여서. 넓게. 오케이. 물 들어간 거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배터리 용량 많은 거라서 물 들어갈 수 있어요. 물 한번 빼 볼게요. 와보세요. 약간 느낌이 오죠. 물 들어갔던 느낌. 왜냐면 이게 사실 2200인데. 2200인데. 2700을 넣었거든요. 리얼라이프 하시라고.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물 빼는 거. 편집하는 거 같지만. 화질 되게 좋다고. 뭐지? 없네? 죄송합니다. 물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큰 그림이었어요. 속았죠? 여러분들. 아직 물 안 들어갑니다. 저번에 2700인데. 배터리가 4개가 잠겨. 4개가 잠겨졌는데. 3개만 잠기더라고요. 근데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면 배터리가 어떤 거. 약간 2700 물이 약간 두꺼워질 수 있고. 근데. 그래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갑니다. 이제 집어 던지세요. 제가 던질까요? 확 확 던져가지고. 저거 이제. 뒤번에? 뒤번에? 뒤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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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생각만 해.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RC만 하면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자. 우와. 자. RC와 함께 가세요. 응. 자. 자. 오. 이거 좋아하는 거 그치 알았노? 하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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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이 연태했죠? 아유. 길래. 딱까리 안 가보세요? 저 돌멩이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눈 좋으시면. 오. 살짝 앞으로 갔네요. 자. S자. 와드리가리 와드리가리 와드리가리. 가리가리 수영이 되게 빠르죠? 어? 없다! 삐삐삐삐 삐삐삐 그리고 수영이 오는 거 있어요 수영이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어때요? 좋은데요? 물도 안하면 마지막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깜빡거리네 그쵸? 밭에 없어서 에레르기 깜빡을 바꿔주세요 에레르기 배터리가 없다고 빠져라 물이 안 들어왔어 오케이 배터리 여기까지 끝 넌 타임 장애불에서 배터리 좀 많이 하세요 배터리 2700 안 보이네 2700 완전 타이트하게 됩니다 2,700 완전 타이트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연과 함께 배터리 배터리